야, 너같이 반듯하니까 왜 저런 홀랭일 좋아하냐? 그런 넌? 몇 년 동안 어정쩡하게 냅두더니 왜 갑자기 관심이 생긴 건데? 좀 타이밍에 양심이 없긴 하다, 지훈아. 너는 오늘 아름답구나 서툰 단어들러는 어렵겠지 이상할 거야 늘 멋진 애마툴만 듣는 너는 뭘 좋아할까? 난 참 이상하다 늘 웃어만 주던 사람인데 마음 전한다는 건 힘들구나 It's okay, I love you 간단한 말을 너 몰래 하루를 가득 채우고 기대해 내일은 떠날 수도 있다고 너는 오늘 아름답구나 걔가 그렇게 좋아? 계속 좋아해도 안 달라질 거 아는데 그래도 포기가 안 돼 도와줄게 네가 포기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랑 만나자 결국 눈을 떠보니 다행이다 말 안 했구나 좀 더 고민해보죠 왜냐면 넌 넌 좋은 애니까 단어날 수 있게 되겠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